현재 미국 경제가 재선에 실패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재임 당시와 너무나도 유사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카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역시 현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카터가 집권할 당시에도 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단 바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내 휘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한 공통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1980년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 후보의 압도적인 표차로 패해 단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이상으로 미국 경기가 실제 경기 침체에 빠지면 조바윤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 것인데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경기가 침체일 때 재선에 성공한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바이든 현 대통령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고 또 연준의 금리 이상인 미국 경기를 침체로 끌어내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잡을 수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이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임기 하반기에도 경제를 극적으로 살리지 못한다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